이런 danke 아 G7 팀 안녕하세요 저는 G7 팀의 엘즈쿱스 족쓰일 등켜我是 엘투 20주년에 맞이해서 신선한 조합이긴 한데 도겸이와 함께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첫 단독 화보를 얼룩어랑 함께해서 사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었는데 이번에도 잘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컴백 맞이해서 나오는 거라 더 뜻깊을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얼룩어랑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 잘 나왔네 멋있다 사진 에스쿱스를 이길 수 있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 잘 나왔네 확실히 형이 진하게 생겼어 손가락 깨묻는다 손가락 깨묻는다 왜 깨물까 손가락 나도 써먹어야지 애기 무슨 소리야? 우리는 희망하고 재미있는 거야? 보컬TV 이러니까 맨날 이사단 사진 나오는 거야 어허허허허 2분간 2분 6분 4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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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가가죠 네 한 번 해봅시다 가가 가가 김치 김치 엑스였다 발색이었다 소중히 찍어요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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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네요 음악 더 coriander 크기 fundamental 방이었고 Kommentare 중 strategies 격홀 ration 다 미리 좀 해줄걸. 지금 찍어야 돼요. 지금 찍어주세요. 지금 찍어야 돼요. 지금 찍어야 돼요. 지금 찍어야 돼요. 자 바로 가는 거 알아요 바로. 운동은 평상시에 해야 돼요. 평상시에 뭐하니까? 나이! 진짜 지나다니면 카메라 아이컨 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. 형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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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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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둘의 이런 좀 신선한 모습을 우리 캐럭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이런 조합이 많이 없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좋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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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